정부가 28일 코로나19 백신 접종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경남도도 정부 계획을 바탕으로 의료기관 종사자부터 백신을 접종할 계획인데요. 올해 말까지 281만 명의 도민에게 순차적으로 접종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 보도국 표영민 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표 기자, 우선 정부가 발표한 백신 접종 계획부터 들어볼까요? 네, 정부가 발표한 접종 계획을 정리해보면 올해 상반기에는 코로나19 고위험군에 대한 접종이, 하반기에는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한 접종이 진행됩니다. 국내 1호 접종은 다음 달 국립중앙의료원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나는 언제 받을 수 있을까 많이 궁금해하시는데, 접종 대상은 코로나19 현장 최전선에서 근무하고 있는 의료진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진행됩니다. 접종 시기별로 따져보면 2월 말부터 요양병원에 있는 고령층과 의료진, 요양보호사 등이 백신 주사를 맞을 예정입니다. 이어 3월에는 종합병원 등 고위험 의료기관과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시설에 있는 사람들, 일반 의료기관 의료진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하반기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9세 이상부터 64세 이하 성인이 백신 주사를 맞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아와 청소년, 임산부는 접종 대상에서 제외되고, 이유 없이 접종을 거부하면 백신 접종 순위가 가장 뒷순위로 밀려나는 만큼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그렇군요. 정부가 일종의 백신 접종 시간표를 짠 상황인데, 경남 지역은 그럼 접종 순서가 어떻게 진행될까요? 네, 경남도도 정부 계획을 바탕으로 도민 접종 계획을 세웠습니다. 경남도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대상자는 소아와 청소년, 임산부 등을 제외한 281만여 명입니다. 정부와 마찬가지로 접종 첫 대상자는 바로 의료진입니다. 경남도는 감염병 전담병원인 마산의료원 등 의료진 천여 명에게 우선 주사할 예정입니다. 이후 나머지 의료기관 종사자 5만 3천여 명과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1만여 명 등에 순차적으로 접종이 이뤄집니다. 19세에서 64세 이하 성인은 하반기부터 접종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네, 경남의 접종 계획이 정부와 거의 비슷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어떤 기관에서 접종이 이뤄질까요? 네, 정부는 경남 양산 부산대병원을 영남 거점 예방접종센터로 지정했습니다. 이후 개별 전담병원으로 백신을 배송해 자체 예방접종을 맞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경남도는 도내 18개 시군의 예방접종추진단과 지역협의체 구성을 마치고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도내에는 23개소의 접종센터를 설치할 계획인데요. 특히 인구 100만 이상 도시인 창원에서는 5개구마다 접종센터가 설치됩니다. 여기에 천여 개소의 위탁의료기관을 지정해 운영하고, 접종 뒤 이상 반응에 대해서도 대응 방안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경남도의 백신 접종이 빠르고 안전하게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마지막으로 29일 경남 지역 코로나19 상황 전해주시죠. 네, 경남에서는 오늘도 두 자릿수의 코로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대부분 지역 발생 감염자이고 소규모 집단 감염도 이어졌습니다. 거제에서는 기존 확진자가 방문했던 목욕탕에서 소규모 집단 감염이 발생하면서 추가 접촉자 파악 등의 심층 역학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다행히 IM 성교회 관련 양산시 종교시설 방문자와 가족, 지인 등에 대한 검사에서는 추가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편 정부는 2월 1일부터 적용할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안과 방역 조치를 31일 발표한다고 밝히면서 도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피기자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피자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